조합대 어? 붙는다 오 붙는다! 우와! 우와 우와 완전 신기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로 점프맵을 해볼건데 니아님이랑 저랑 너무너무 초고수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탈출할 맵이거든요 스타크가 있어서 저 끝까지 가는건데 저희는 너무 초고수이기 때문에 이런거 금방 꾀거든요 그래서 좀더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특별한 리 소스 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바로 동글해지는 동글동글! 리 소스 패 오우! 자 오늘 리스 펫을 끼고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보실까? 출발! 출발!! 어 어렵진 않으세요? 미끌미끌해요!! 호호호 오 이거 흙이 되게 동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얍 유 얍 얍! 오! 이야! 오 떨어질거같아 흡! 흡! 오 되게 잘하시네 저는 원래 탈출 맵의 고수거든요 오오오오오오 아 동글한 개만 있으니까 좀 헷갈린거 같기도 하고 아우! 아우! 동굴이다 여기는 오! 용암도? 용암도 동그랠줄 알았는데 용암은 동그랬지 않았어 음... 자 스포포인트 한번 하구요 자 제발 합시다 주 번째는 사막인거 같아요 음... 어 머리가 동그 schwier니 저게 선인장은 동그 toys 않다 그런데 이거를 밟고 올라가는건가 봐요 어째 어째 됐다 슉슉슉 선인장 밟고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올라갈 수 있는건가? 어우 올라갔어 슉 슉 어디가시니 professors요 선인장은 동그랗네 저게 선인장은 동그랗지 않다 근데 이거를 밟고 올라가는건가봐요 됐다 됐다 슉슉슉 선인장 밟고 어? 이거 어떻게 올라가 올라갈 수 있는건가? 어 올라갔어 어디가세요? 왜 내려가셨어요? 전 전 길이 몰랐어요 야 저 앞에 섬이 다 동그라니까 이게 징그럽네 동그란걸 밟고 올라가야돼 어 한 번 더 죽고 올라갔습니다 오 멋있어요 대단하죠? 오 여기는 동그란 약간 그 사막섬인같은건데 또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니까 헷갈려 죽겠네 흡 흡 흡 올라가고 흡 어 리아님은 어디계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이왔는데 맞이야 어? 하고싶은데 못가요 아까 그 오리가 똑떠었거든요 뭐요? 방금 그 오리가 똑떠었거든요 아이고 도대체 리아님은 언제 오시는거야? 저쪽에 계시네 빨리 오세요! 지금 갑니다 저 동그란 섬을 보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구만 마인그부터 원래 네모나 해야되는데 동그라니까 이상하네 기분이 빨리와 오오오오 오오옆 옆에 타고 올라오시네요 오 흑 동그라 오오오오 할수있어 오오오오오오 미클 미클우 떨어졌잖아 그럼 나머지 가도록 하지 흡 흡 흡 아 나 너무 잘하는 거같에 음? 아주 그냥 한 번에 깨버리잖아 어 거기 거기 아닌데? 이쪽 앞에 길이 있거든요 중간에 중간에 길이 있어요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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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렸나 보구만 동그라니까 이게 더 헷갈릴 수 밖에 없어 어? 이거 건날개를 타고 저쪽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렵겠는데요? 저기 반대쪽으로 들어가야 돼 동글로 exp 차돌 와아 더착이다 재밌는데?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어 어 아이 동그라가 deix갈려 여기 왜 안가져? 점프 오 됐다 아 미끄러워 동그라니까 헷갈리는거 같기도하고 와 이거 좋아 이거 동그란색이니까 이거 드니까 기분이상하다 농구공 같기도하고 드리블 드리블 내가 드리블 실려고 보여줘야겠구만 어 아 뺏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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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농구공 뺏어봐 자 흐흣 흐흑 슛 슛 슛 슛 어 이거 던질때 엄청큰데 아 그니까 농구공 같대 오 잠깐만 해보고 싶은게 생겼어 맞아 오오 이렇게 동그란 마인크래프트 세상이 올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와버렸구만 마인크래프트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 보수들한테는 약간 좀 가볍네요 떨어졌네 떨어졌네 천천히 가세요 어 여기가 마이구건 좀 어려운데? 여기가 마이구건이야 어려운 부분 저기가 어려운 부분이야 안올라가지는거 같은데 저기는 아 이렇게 띄워서 끝자락에서 띄면 안되네요 흡 올라가는 방법이 있지 않네 제가 못올라가는 구간 같은데 여기 찹 찹 올라오세용 갈게요 여기 길이 있는거 같아요 어디가세요? 근데 저쪽이라니까요? 길이 저쪽이에요? 여기라니깐요 여기에 오케 어 그러네 올라가세요 오 안돼 아으 왜 저러움 흡 흡 흡 흡 이제 저 반대쪽으로 가는거 같은데? 맞네 갈 수 있는거 맞아? 흡 흡 왔어 갔어 왔어 갔어 갔어 끝에서 뛰어야 돼 맨 끝에서 거기 아냐 아 내려와서 어 됐어 뛰어 오오 어휴... 어려워 에아 됐다 로드 점프 어 이쪽으로 와 이거 봐봐 내려갈 수 있을까? 너무 무서워요 고속공포증이 있는 와딱식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요 잠깐만요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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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고 왙속 Ap 나도 그렇게 가져오지 저희가 사실 둥에서 붙는 레이스 아니었나요? 오오오오 Calm down 안녕 오롱 한 번에 추월허다 간담 짠~~ 여기가 올라가는거 맞나? 어디로 가는거지? 여기가 왔나보다 좋았어 어디로 가는거죠? 근데? 이거 여기로 원래 올라와서 네 여기로 가는겁니다 여기로 가서 네 올라간 다음에 여기로 가서 아! 여기야!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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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! 동물이야! 아! 어! 여기 뭐야! 엔더월드가 있는데? 어! 같이 봐요! 같이 보고싶단 말이에요! 이 동그란 월드세상에 엔더월드가 있었습니다 음.. 정말 수상하고 싶구만 가보자고 아니.. 슉! 으잉? 여러분들 동굴에 들어왔더니 여기에 엔더월드 입구가 있네? 들어가볼까요? 응? 들어가보죠 슉! 슉! 오 Whoo memories taking 아!!! 뿅!! 뿅!! 아무래도 여기가 엔딩인거 같아요 ㅋㅋㅋㅋ 그렇군요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엔딩인거 같아요 오 그러네 엔딩이네 자 아무래도 엔딩이 됐으니까 응 우리 한번 이 동그라미 이걸로 뭘 만들어보자 어때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던게 있거든요 뭐죠? 오 이건 그대로래? 든건 달라! 드는건 이런데? 음... TNT다 TNT도 오 TNT도 이런식으로 되있네? 터쳐볼까? 어떻게 터지는지 궁금하지 않아? 아니 아니 안 궁금한데요? 궁금해! 엄벵! 동그랗게 터지는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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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해 신기해 화로! 화로! 화로 한번 꺼내봐야겠다 조합대 조합대 이거 마카오 가면 있는건데 어 뭐야 이거? 화로 여기다 뭐 구워봐요 저희 어때요? 어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되있어 우와 화로도 한번 구워보자 기회가 넣어볼까요? 어때요? 구웠는데? 오! 불난다! 우와! 완전 신기해 어 뭐야 그건? 오! 짱 신기한데 다른거 없을까? 신기한거 오! 오! 요거 레전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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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수박이다! 오! 어떻게 아시네요 곡괭이로 한번 캐 볼까? 다이아몬드 좀 궁금한데 캐 볼게요 오 잠깐만 이게 뭐지? 계단? 오 계단 이게 계단이야? 어? 계단 계단 아닌거 같은데? 계단 계단 아 이게 계단이야? 계단 완전 이상하다 오! 유리 유리 유리요 유리 지구본이야 지구본 같은거 만들 수 있겠는데 거미줄은 다를거 없겠지? 거미줄은 다를거 없고 음 이렇게 다 동그란 명이네요 어? 이거 뭐야? 통? 대장장이 작업대 뭐 이런거 요즘에 요즘 아이템도 다 구원이 되었습니다 통들이 생기고 음 재밌다 이게 다 동그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어? 기분이 묘해요 아니 저 이걸로 집 지우면 빗물이 다 새어들어 오겠어요 오 나중에 한번 집도 지어보면 재밌겠네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동그라미 마인크랩트 세상에 들어와서 점프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재밌는 네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안녕 안녕